4미릿! 4미릿! 고생했다! 아프잖아! 봐봐! 형님! 형님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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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야! 해야 돼! 너희 응원해야 돼! 응원해야 돼! 또 얘기해야 되네! 근데 우리가 무작정 응원단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약간은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어 어떤 테스트야? 치어리딩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점프, 점프력이라든가 가려운! 지연이야! 부영했잖아! 작가님이라도 좀 보여주고 우리가 캐스팅해 예를 들면 다리를 여기까지 올리고 얼마나 찢어지는지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형님 bana 조금 더! 힘드면 얘기하시고 그냥 그새 굳었네! 아니 안 굳었어! 야! 네 몸을 숙이지 말고 다리를 올려 너! 조금 더! 어어! 조금 더! 됐어! 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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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채웠어 머리 채웠어 쇼민이 있어 파이팅이야 참네 이런 패기야 파이팅이야 파이팅 파이팅이야 그리고 현아가 응원하면 돼 파이팅 한번 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느낌 좋은데 보니? 어때?